Q. 번미라는 방어율 70%의 복귀. 10개 중에 7개를 막아내고 있습니다. 한미슬. 이효진이 계속 뛰고 있고요. 뒤쪽으로. 자 스카이 시도하지만 수비가 끊었습니다. 양세수 선수 정리하셨고요. 3초에서 오랜만에 스카이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. 자 솔시청 공격. 자 유현지가 강력하게 맞고 이게 또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는군요. 리바운드 싸움 유현지가 더 컸습니다. 그리고 역습으로 갑니다. 뛰어들어고 있는. 아 이번엔 주희가 막아내리군요. 슈퍼세이버 주희. 자 이효진이 미안 미안하면서 빽커트를 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완벽한 잔세였거든요. 이어서 또 주희 골길이 완벽하게 나가십니다. 네. 아쉬워하는 이효진. 제wh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ique.